에이 오 마이 갓 3시간 14분 왜?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딴 데 가면 어떡하지? 엄마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떡해? 엄마 나한테 항상 내가 그럴 때 엄마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무슨 일이에요? 대단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진짜 우리는 나중에 엄마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 친구야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엄마는 벌써 긴장해 벌써 긴장해 엄마 일단 고속도로까지 나가면 엄마 일단 고속도로까지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가 다독이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웬일이야 엄마 기운내세요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가 긴장할까 봐 계속 말 시켜주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에이미 4시간 뒤에 에이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가 4시간 뒤에 에이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야? 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내가 4시간 뒤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가 그래 우리 에이미 만들어가자 이러고 한 번 가보자 난 아빠라고 생각해 나는 아빠라고 생각해